안녕하세요. 춘천의 모든 것을 홍보하는 시프렌즈입니다. 춘천시가 신규도시 브랜드인 춘천커피도시를 발표함에 따라 올해 9월 3일부터 19일까지 춘천커피도시 패스터가 열리고 있는데요. 매주 토 일요일에 애니메이션 박물관에서 박람회 및 다채로운 커피 체험과 공연을 관람하실 수 있고 부스마다 다양한 커피와 로스팅도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춘천시 이런 카페에는 할인 행사도 진행하니 꼭 한번 추석 때 가족들과 커피 한잔 마시고 이벤트도 참여하시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오늘은 9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넥츠커피 사진전 이벤트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춘천시에서 찍은 나만 알고 싶은 카페, 커피 관련 있다면 누구든 참여 가능하시고요. 원하는 감성, 사진, 영상 뭐든 다 가능합니다. 촬영한 것을 인스타는 춘천시 인스타 DM으로, 페이스북은 춘천시 페이스북 메시지로, 용량이 큰 영상은 춘천시 이메일로 전송 후 한 줄 코멘트와 함께 카페명, 본인, 이름, 전화번호를 보내주시면 끝! 모바일 상품권 등록 시 알려주신 이름, 번호와 핸드폰 명의가 다르면 등록이 안 되니 꼭 핸드폰 번호와 일치하는 명의로 보내주시고요. 이번 당첨자 발표는 내부 심사를 거쳐 20명 선정 후 입상 10명에게는 1만원권 상품권, 최종 10위는 시민투표를 진행해서 우수 2명, 장녀 3명, 노력 5명에게 경품이 주어집니다. 현재 춘천시에는 700여개 카페들이 성업 중인데요. 춘천시에 오셔서 닭갈비도 드시고, 카페에 들려서 예쁜 사진도 찍고, 이벤트도 참여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춘천의 모든 것을 공부하는 시프렌즈였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